썩은 약 한 2억 년 된 양 말해, 형아 먹어봐요 콧구마실 있으니까 참아요 콧구마실 무릎버대 차신 분 혼란다 얘기 안 한다 아, 나... 상우 아니, 말해 그러지 않나 봐? 규빈이 형은 진짜 뭐랄 것 같아 이거 너무 좀 심하다 약간 상한 맛 난다 먹고 나서 아, 정신이... 형, 못 봤는데 아, 정신이 아득해져 근데 나도 맛없는 건 안 먹어 아, 입시 사야겠다 아니, 완전 맛없진 않아 근데 좀 나 나한테 그래요 한 번 마셔봐, 마셔봐 마셔봐요 먹어봐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요, 이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놀리는 것 같아 다 녹은 거 먹는 맛 아니, 약국에 있는 냄새에서 맛있는데 맞죠? 나쁘지 않다니까? 어, 이거 구슬 아이스크림 녹인 맛인데?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데? 맞지? 약간 깔끔한 초코 맛이야 맛있어 란한한테 한 입 더 맛있어 그래, 봐, 끓이는 맛이 있다니까? 아, 진짜 크레이지 딜리시였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괜찮아 준혁이 말할 때 버릇도 찾았어 뭐? 아니, 여기 이게 진짜 둘이 잔 동작이 진짜 아니, 요거 때 돼 결국 깨아타질 걸 했을 때도 여기 있어 계속 이러고 있던데? 아, 마지막, 마지막 아, 거기다, 거기다, 거기다 어, 거기다, 어 포포할 것 같아 어, 그니까 난 이쯤에서 딱 준혁이 봤는데 용서하고 있으냐 형,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여기까지 왔어 아니, 형 이랬어 이렇게 들어가 형이 이랬다니까 제발 보지 마 아, 또한 로그인했어요 아, 또한 로그인했어요 아니, 오늘은 이 Wow 이런 거 뭐 아, 또한 Dann 하고 받아 다음 постоянно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